클리포드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여러분 올겨울 저희 사이퍼처럼 먹먹미 넘친 댕댕이가 찾아옵니다 1월 12일에 개봉되는 영화 클리포드 더빙 레드도 사랑받을수록 커지는 강아지 클리포드와 12살 소녀 에밀리가 운명처럼 만나면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수원을 빌 하루아침에 작고 빨간 강아지에서 선미 더 크기로 커져버린 클리포드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공원 뉴욕 배경으로 펼쳐지는 클리포드의 장꿈이 넘치는 모습을 멈출 수 없겠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클래식 베스트셀러 원작 영화 클리포드 더빙 레드도 네 귀여운 매력이 넘치는 클리포드와 함께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연말의 연실을 장식가에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영화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슈퍼사이신 댕댕이 클리포드 올겨울 마법 같은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줄 클리포드 더빙 레드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1월 12일 극장에서 만나요 나중에 얼마나 커질까요? 사랑받는 만큼 크겠지 클리포드 슈퍼사이즈 댕댕이와 함께 몸무게를 대해볼까 친구? 몸무게는 무거운 거대하고 마법 같은 모험을 떠나자 울어오는 거 아니야 클리포드 더빙 레드도 1월 12일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odpow'd be